랩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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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이, 봐봐 입술 다친 거 보고 안녕, 해야지 안녕하세요 입술 입술 다쳤어? 응 무슨 표정이야 하하하하하 주은아 우리 지금 어디가? 바닷가! 바닷가? 바닷가에서 뭐해? 어 물놀이! 물놀이! 갯벌에서 만나요 한번 해줘 갯벌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하하하하 잘하네 오늘 너무 예쁘다 오늘 도착 맛조개 잡으려고 제가 방금 전에 편의점 뛰어가서 맛소금 사왔어요 맛소금 지훈이 이제 완전 털썩 앉았네? 정훈아 너 옷은 뭐냐 그거? 정훈아 정훈아 지훈아? 지훈아 삼촌이 맛소금 사왔어 정훈아 내가 잡아볼게 어느정기에서 뿌려야되나? 많이 뿌리면 되지 않을까? 맛조개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 왜 안나와 못잡는거야? 어? 여기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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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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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동 아니야? 구동이 짠다 아니 하하하하 나 이거 나온거지 알았어 하하하하 여기 구멍에다가 여기 소금치면 맛조개가 나올거야 구멍에 쏙 넣어봐 나 거기 구멍 아니야 하하하하 구멍에다 넣자 여기 구멍 그냥 한번 봐봐 하하하하 안해 너 해 여기 방에 들어왔는데 어? 방 나쁘지 않은데요? 깔끔한데? 꽉 지금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 마치 상무를 해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고마워 가고 있어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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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형 제가 쏘겠습니다 네 잘 먹을게요 네 다큰 잘 먹겠습니다 아이침 다큰 나요 다큰입니다 아기 먹을 거 좀 있어요 뭐 배우삶은 것도 나오고요 오늘 가발이 겨울덕, 능성어, 고음이 가지고 드릴게요 네 잘해주세요 오 깔끔하다 바다 쪽 가자 응 조금 맛있는데? 맛있어? 응 너 소스랑 같이 먹어 맛있다 매운 게 뭐 있어? 음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야 와 근데 엄청 많은데 이거? 응 맛있겠네 응 괜찮다 맛있어? 좋아? 살아있는 거 먹는다? 응 먹어볼게 오 움직여 오 움직여 넥지고 움직여 주은아 반응 조금만 해줄 수 있어? ㅋㅋㅋㅋ 약간 전통적인 그런 음식들이네 응 예뻐요 좋아 좋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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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여기 호텔 주변에 있는 유명한 빵집에 가려고 해요 오션뷰로 되게 이쁘고 그리고 카페 내부도 인테리어도 되게 이쁘게 잘 돼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조카랑 누나랑 시간 조금 보내려고요 오늘의 영상으로 유명한 빵집을 만들어둔 상현이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장비를 만들어내는 장비를 만들어내는 장비를 만들어냈다 여기 봐봐! 준희 나온다. 그치? 준희 나온다. 그치? 준희 나온다. 준희 나온다. 어차피 음성을... 준희 나온다. 준희 나온다.